그래서 오늘 제가 당에 조금 위험한 수준이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예전에 몇 년 전인가? 2년 전? 아무튼 애터미 만나고 나서 그 전에 밥만 먹으면 나는 왜 이렇게 졸리는지. 밥을 먹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숟가락을 놓고 이렇게 기대서 의자에 기대어가지고 앉아있었거든요. 너무 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왜 밥만 먹으면 졸립지? 내가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제가 당이 당 스파크 그게 올라가서 그랬다. 그걸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작년에 운동도 좀 해주고 이제 건강관리도 해주고 이런 건강기능식품도 먹고 그러면서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졸리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주가 나와서 우리 남편도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먹는데 이게 여주가 숙성되기 전에 이 애기 여주가 좋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당을 당 딱 적정기에 있는 사람. 약을 좀 먹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완전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빨리 소개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 관리 필요한 분들 열심히 또 구매해서 드실 거로 생각됩니다. 또 한 번 누가 발표하실까? 지금 우리 여기 미팅에 우리 줌 미팅에 참석하는 사람은 우리 분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상진 사장님 한번 할까요? 그러면은? 네. 일단 저도 그 뭐죠? 혈당 컷 여주 혈당 케어 바나바 홍삼 우리 두 개가 있는데 바나바 홍삼으로 조절이 잘 되면 그거로 잘 유지하면 될 것 같고 그거로 좀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좀 작용하는 이런 기전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고 하니까 혈당 컷 여주로 한번 또 해보시죠. 이렇게 권할 수 있는 종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아까 김정은 사장님 얘기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먹고 나면 저는 이제 막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앉고 싶고 눕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이 좀 뭐야 신호를 사인을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밥 먹고 나서 바로 눕거나 쉬지 않고 최소 30분은 움직인다. 운동하는 게 가장 혈당 조절에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밥 먹고 나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쉬거나 앉거나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성공의 8단계 강의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석세스 아카데미 2일차에서 나왔던 걸 두 번으로 끊어서 김정란 스타마스터 많이 그 김정란 스타마스터의 강의를 많이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많이 좀 고민한 흔적이 보이고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경험을 저속에다가 녹여냈구나. 그러면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강조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나중에 지금 채널 애터미에도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니까 반복해서 보겠지만 사업 설명 세미나에 몇 명 초대하느냐 사실 목숨을 걸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세미나에 우리가 몇 명을 초대하느냐 우리가 애터미 하지 말고 비즈니스 하라고 그러는데 흉내만 내고 내 애터미 한다 이런 거 생생망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비즈니스를 해내야 되느냐 결과치, 결과물들을 우리는 얻어내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프로니까 구체적으로 세미나에 내가 몇 명을 초대하느냐 사실은 뭐 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냥 좋은 게 좋다라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뭐라 그럴까 관리라 그럴까 수치 관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균형, 대실적, 소실적 적 적어도 오토세일즈 판매사는 나와야지 그것도 사실은 대실적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회장님은 크라운은 나와야지 대실적이다 이랬는데 거기 인원수만 많다고 해서 쪽수만 많다고 해서 대실적이 아니다. 아무리 못해도 오토세일즈 마스터 한 명은 나와야지 그나마 대실적이라고 불러줄 수 있다. 대실적, 소실적 가리지 말고 균형 있게 균형 있게, 밸런스 있게 해야 된다. 조금 있다가 제가 라인 강의, 라인 전개 강의를 할 텐데요. 저도 고민을 했었는데 미리 조금 그런 부분들이 언급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제의 가장 큰 방법은 가장 정확한 복제의 방법은 솔선수범이다. 파트너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먼저 내가 나서서 솔선수범해서 모든 것들의 모범이 될 때 자연스럽게 복제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부분 할 얘기가 많네요. 휴간 소식 하나만 더 할게요.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그렇죠? 이번 주에는 토요일날 부엇과 세미나가 세 군데에서 열리네요. 파크에서도 열리고, 양재에서도 열리고, 의정부에서도 열리는데 지난번에 박승경 사장님 안 들어오셨는데 그때 얘기했는데 아마 의정부 쪽으로 초대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의정부 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처음이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성공자는 누군가의 명단에 있었다 이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누군가의 명단에 있는 사람만이 성공자가 될 수 있다. 내 이름이 다른 사람의 명단에 있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적고 말하자면 내 명단에 성공자가 될 사람 이름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내 머릿속에 있는 거는 있는 게 아니죠. 꺼내서 반드시 적어야지. 그것이 바로 내 명단이 되고 그리고 내 파트너의 명단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파트너님 명단 적으세요. 얘기해봤자 안 적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경우에는 그 파트너님의 명단을 내 명단에 적어보는 것.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와닿는 게 세미나에 집중하게 하라. 뭘 자꾸 까먹이지 마라. 네, 이거 한번 리마인드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 파트너 집중 훔칠어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소중한 신규 분을 초대했을 텐데 푸시럭푸시럭 버리면서 내 피해주면 또 안 되겠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셀프 리더를 먼저 과학 키워라. 네, 이 말 정말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어, 진짜 괜찮은 파트너가 나왔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이 한쪽은 빨리빨리 하니까 내 소실적을 챙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동행하면서 그분의 그룹을 스스로 그분이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셀프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확 키우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다시 수실적을 키우면 잘 된다. 네, 그게 큰 금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명단 승롱자는 누군가의 명단 속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명단 작성은 너무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역시 세미나가, 세미나가 답이다. 또 셀프 리더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리드인가 셀프 리드가 될 수 있는가? 셀프 리드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히 오늘 굿모닝 애템이 들은 소감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 아까 앞에서 사장님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반복하는 수준에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혈당 당뇨 관련해서 건강식품이 새로 나온다고 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금 들었는데요. 그게 왜 어머니한테 제가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예전에 한번 바나바 홍삼을 좀 권해서 주문을 해서 좀 드렸는데 당뇨 수치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바로 그냥 중단을 하셨다고 하대요. 그래서 안 드시고 있는데 이번에 한번 이걸 한번 애템이 혈당컷 여주를 한번 권해서 한번 제발 좀 당뇨가 어느 정도 관리가 되기를 하는 바람 그런 마음들이 좀 아주 컸습니다. 오늘 우리 굿모닝 애템이 시간 어떤 소감들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우리 에이스 미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오늘 주제 강의를 서상진 사장님이 하시기로 하셨는데요. 서상진 사장님 주제 강의 내용이 라인 전개에 관련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시작 가능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강의를 맡은 셀리 마스터 서상진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 강의 맡은 부분은 라인 전개입니다. 라인 전개. 네 오늘 김정란 스타 마스터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네 오늘 새로운 도전을 해봅니다. 도전은 아름답다. 오늘 제 도전을 화이트보드 공유로 펜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라인 전개입니다. 라인 전개. 네 제가 뭘 쓸지 집중이 되시죠? 네 라인 전개의 원칙입니다. 원칙이면서 동시에 원칙이니까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대로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이 라인 전개에 대한 업그레이드 버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요거는 누구나 다 실천해야 될 원칙이고요. 네 실천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 전개의 원칙은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암기하기는 쉽습니다. 예 세 개밖에 안되니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첫 번째 원칙 네 두 줄을 한다입니다. 집중이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요? 네 두 줄을 한다입니다. 자 두 번째 원칙은 두 줄만 한다입니다. 외우기 쉽죠? 네 첫 번째 원칙은 두 줄을 한다. 두 번째 원칙은 두 줄만 한다. 암기와 동시에 실천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세 번째 원칙은 뭘까요? 이 두 줄을 한다. 두 줄만 한다라고 하는 두 줄 두 줄 시스템을 복제한다입니다. 복제한다. 나만 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복제를 해서 계속해서 이 두 줄 복제 시스템이 계속 복제되어져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라인 전개 원칙은 이 세 가지입니다.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반드시 실천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첫 번째 두 줄을 한다.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조금 더 하겠습니다만 두 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줄 하는 사업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 줄 하는 네 간혹 한 줄만 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한 줄 하는 사업 아니다라고 하는 게 두 줄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두 줄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네 간혹 또 세 줄 하려고 하시는 분 네 줄 하려고 하는 분 더 많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가 안됩니다. 네 줄, 네 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업그레이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라인 전개의 원칙은 두 줄만 한다입니다. 한 줄도 안되고 세 줄도 안되고 네 줄도 안되고 두 줄만 한다입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히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걸 갖다가 뭐 한다? 복제한다입니다. 나만 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복제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조금 더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 더 첫 번째 자, 두 줄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애트미 4번 과정에 애트미 한다 그러지 말고 비즈니스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애트미 비즈니스는 나를 중심으로 좌우, 그죠? 좌우, 항상 좌우 또는 A라인, B라인, A그룹, B그룹 좌우 두 소비자 그룹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두 그룹을, 소비자 그룹을 애트미 제품이 싸고 좋아서 정말 품질이 좋은데 정말 가격이 싸서 네, 나는 이 애트미 제품이 너무 좋아 라고 하는 소비자 그룹을 좌우 그룹하고 우 그룹으로 이렇게 두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이렇게 소비자 그룹을 좌우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얼마나 소비자를 만들어야 될까요? 얼마만큼 소비자를 만들어야 하는 시스템 소득적자가 될까요? 어제, 어제, 어제가 아니군요. 토요일 날 부엌과 세미나 때 김범수 로얄 같은 경우에는 로얄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성공자인데요. 소비자 그룹이 20만 명이랍니다. 20만 명. 좌우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적절하게 자원 그러면 10만. 우측에 10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야, 이 20만 명. 10만 명씩을 모아야 되는구나. 그래, 성공자. 어마어마하죠. 우리 국장님 계시죠? 우리 남해진 국장님. 한 좌측에 한 2만 명 정도 되시죠? 인도네시아 그룹이 들어있는 좌측 그룹은 한 2만 5천 명 되시나요? 네. 우측 그룹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그죠? 수만 명이네요. 저 같은 경우에 좌측에 500명, 우측에 500명입니다. 그래서 한 1천 명 정도 됩니다. 아니, 세발의 피네요. 뭐죠? 우리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소비자 그룹들을 형성해야 됩니다. 좌측에, 우측에 이렇게 소비자 그룹들을 형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소비자 그룹들을 형성할 거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라인 전개의 원칙을 치켜나가시면 우리도 좌측에 10만, 우측에 10만의 소비자 분단을 형성하면 성공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한번 살펴볼게. 원칙들을. 참고로 넘어가기 전에 이 소비자 10만 명, 10만 명을 이렇게 관리하고 케어하려고 그러면 소비자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틀림없이 이 소비자들을 관리하는, 군데군데 관리하는 이런 지휘자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직급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직급자. 직급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게 되면 직급자만 좌우에 최소 한 대략, 최소 인원이죠. 대략 한 800명씩 됩니다. 800명씩. 그것도 최소 인원으로 그렇죠. 직급자만. 그래서 합의 한 1500명, 5,600명. 이렇게 돼야지. 직급자만 이렇게 세일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런 직급자 있잖아요. 크라운 마스터까지. 직급자만 한 1500명, 이것도 최소 인원이죠. 실제로는 훨씬 더 많게 되는 거죠. 이런 직급자만 1500명,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일이 형성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이 라인 전개의 원칙을 꼭 숙지를 하고 이 원칙대로 실천해 나가야지 우리는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성공자의 길로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뭐였죠? 두 줄을 한다였죠. 두 줄을 한다. 두 줄을 한다. 두 줄을 한다. 두 줄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한 줄만 하는 사업 아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조금 발생하는지 있을 수 있는지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대체로 이런 경우는 스폰서가 열심히 할 경우에 많은 스폰서가 좀 열심히 할 경우 열심히 하는 스폰서를 만났을 경우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내가 이제 애터미 사업을 소개를 받았죠. 소개를 받아서 내가 나도 이제 애터미 비즈니스에서 한번 알아보고 한번 해볼래 라고 이렇게 속하니까 오 나의 좌측 또는 우측 한쪽 줄에 오 막 개보도를 보니까 와 회원들이 억수로 막 등록돼 있습니다. 10명도 돼 있고 20명도 돼 있고 심지어는 막 100명까지 돼 있고 막 이럽니다. 이야 이거 엄청나게 큰 군들이 형성이 됐구나. 야 얘 얘기 들어보니까 대체미 두 줄 사 두 줄 이게 한쪽을 보니까 엄청나게 크구나. 야 이게 대실적인가 야 할 적에는 자학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는 오케이 여고 여쭤만 하면 되겠구나. 나는 여 한 줄만 하면 되겠구나. 요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나왔는데 나는 소개한 스폰서가 있을 거 아닌 거죠. 거기에 또 스폰서들이 있겠죠. 스폰서들이 열심히 등록되는 것이 많을 경우 야 이거 한 줄만 하면 되겠구나.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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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나는 이렇게 한 줄만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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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오늘 군모닝 MATTE totalement 나왔지만 내가 악을 한번 해보겠다. FDA 242 piece 나왔을 때 그렇죠 나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좌우 두 그룹을 다 해야 된다 조절을 해야 된다 조절을 해야 된다 조절을 해야 된다 조금 있다가 이 부분은 조금 다 분도 상당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주를 한 주를 해야 된다 설명을 해볼텐데요 자 안됩니다 한 주만 하면 안된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항아 통과적인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스폰서가 있죠 나의 스폰서도 한 주도 있고 또 다른 한 주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스폰서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나의 두 주로 하는 두 주 중에 한 주도 있고 나의 스폰서의 한 주도에 해당되는데 설사 내가 한 주를 잘 해가지고 그쪽이 굉장히 잘 됐다 쉽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나로서는 일단 한 주도 잘 된거죠 나머지 한쪽이 그렇게 잘 돼야 돼 나머지 체험에서 수렴이 크게 보였더니 요즘 잘 돼야 되는데 잘 되면 더 나아가 더 온거죠 잘 안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거죠 왜냐하면 스폰서의 인력이 어느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해온을 통과할 수 있게 최대한 그러면 그쪽 줄이 안되고 있으면 속도한 상황이 돼요 야! 니! 이 쪽은 니가 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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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있게 잘 결국은 한 주도 잘 해줄게 또한 이런 것들은 파트너에게 쉽게 이렇게 저기 뭐야 올바른 방법이 목표가 된지가 않죠 그렇게 해서 조직이 계속 성장해 나가기가 그렇게 해서 나는 한 주만 하겠다 또는 스폰서가 어떤 스폰서가 한 줄 해줄게 내가 이렇게 한 줄 해줄테니까 니는 니 한 줄만 해라 이런 말 믿으면 안 됐다 라고 하는거죠 내 사업이기 때문에 나의 두 줄은 공감해 해나간다 마음으로 두 줄을 해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거죠 따라서 예 내가 두 줄을 파기 위해서 처음에 자 명단 작성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 강조가 됐습니다마는 선공자는 이 명단 속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반드시 명단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 속에 선공자가 있습니까 내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는 명단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저의 핸드폰에 한 4000명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죠 그래서 안 적으려고 그랬죠 예전에 또 저는 보호를 했었기 때문에 이미 그때 명단을 쭉 적어놨기 때문에 나는 안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의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의 다 명단 속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네 자 명단 작성을 할 때 그죠 예 우리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어디갔어 네 명단 작성을 할 때 예 예 반드시 자 우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핸드폰에 있는 거 아닙니다 옮겨 써야 됩니다 예 자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원칙입니다 오늘 나왔죠 예 반드시 5대 5로 나누셔야 됩니다 5대 5로 자 우 나누시고요 예 좌측에 갈 그룹 우측에 갈 그룹을 여러분이 정하시게 됩니다 예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저의 가족 처음에 이제 가족들을 많이 등록하게 되죠 또는 친척 예 가족 그룹 친척 그룹 예 좌측에 예 모두 등록을 했습니다 예 예 또한 제 초등학교 친구들 저는 부산에서 나왔는데요 예 초등학교 친구들 예 초등학교 친구들이 거의 중학교 친구들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초중 예 거의 대부분 고등학교로 같이 갔는데요 예 일부 좀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초중고가 많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을 다 좌측 그룹에 이렇게 명단을 작성하고 만나면서 다 좌측 그룹으로 등록을 했고요 어 저의 대학교 저는 연세대학교를 나왔는데요 예 저의 연세대학교 친구들은 다 우측 그룹에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어 저의 전 직장 예 프루덴얼 생명보험 회사에 다녔던 전 직장 동료 또는 이전에 제가 학원을 좀 했었습니다 예 학원에서 만났던 예 프루덴얼 생명보험 회사에 다녔던 전 직장 동료 또는 이전에 제가 학원을 좀 했었습니다 예 학원에서 만났던 선생님들 제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 우측에다가 등록을 했습니다 또한 제가 등산모임 뭐 이런 동호회 이런 쪽 사람들은 예 우측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어 자우로 이렇게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아 저는 글로벌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여기다가 예 예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없을까 하고 예 모든 나라들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예 예 미국에 있는 사람들 예 예 뭐 그죠 예 어 중국에 있는 사람들 일본에 있는 사람들 처음에는 명단이 뭐 안 나오더라구요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뭐 거의 한두 명 근데 지나다 보니까 억수로 막 나오더라구요 예 지금도 해외에 나가 있는 글로벌 명단을 계속 접고 있습니다 예 예 이 글로벌 명단 어 좌우에 포진된 여러분이 나눈 그런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쪽으로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렇게 분포를 시키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 우리가 두 주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런 명단을 작성하는 일인가 반드시 명단을 좌우로 나눠놓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예 내가 이미 나눠놨기 때문에 어 이 사람은 좌측이군 이 사람은 우측이군 하다보면 어느 한쪽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게이치 마시고 내가 처음에 결정한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어 균형이 맞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두 주를 한다의 첫 번째 원칙의 출발점은 바로 명단 작성입니다 예 성공자가 나오는 명단 작성 좌우로 5대 5로 꼭 저기 뭐야 예 작성하셔서 모두 성경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두 줄만 한다 두 줄만 한다 세 줄 네 줄 안 한다 그런 얘기죠 두 줄만 한다 세 줄 한다 세 줄 한다 아니면 네 줄 한다 이런 거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예 아 오늘 회장님께서 예 교토상굴이라고 하면서 좌의 여섯 명 우의 여섯 명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맞는 예 두 줄만 한다가 원칙입니다 자 이런 경우죠 예 어 내가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한번 해보기로 이렇게 결단을 하고 열심히 좌우 이렇게 그죠 예 소비자들을 이렇게 등록해 나가면서 그룹들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아 좌측에는 저의 사랑하는 동생이 있었는데요 예 우리 동생이 나랑 같이 사업을 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둘이 같이 성공도 하고 마음도 잘 맞고 좋겠는데 아 이 동생이 관심이 없답니다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제품은 좀 쓰겠답니다 오빠가 하니까 아 오빠로서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이 동생의 오른쪽에다가 나의 인맥을 등록을 시켜서 어 동생을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나의 인맥들을 등록을 하면서 예 동생이 수당도 타고 예 그죠 예 수당도 타고 오른쪽에도 이렇게 많이 등록된 걸 보고 와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같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동생의 우측에다가 저의 인맥을 달았는데요 자 이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맥은 나의 그죠 나의 좌측 메인 라인 네 좌측 메인 라인 우측 메인 라인에만 나의 인맥을 등록 두 줄에만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나의 인맥을 내가 도와주고 싶은 내 동생 내 목사님 내 교회 성교사님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 아주 친한 친구 아 저 친구는 정말 내가 저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 어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 근데 내가 조금 이렇게 도와주면 나는 인맥도 많고 그러니까 어 이렇게 해주면 저 친구가 잘 할 수 있을 거야 해서 나의 인맥을 예 그 동생의 우측에다가 등록하면 안 된다 라고 자 동생의 우측을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예 파트너가 예 그죠 예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파트너의 좌우를 반드시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인맥을 예 그 파트너의 또는 내 동생의 또는 목사님의 또는 선교사님의 우측의 통역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중에서 누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내가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사람도 몇 줄을 해야 됩니까 두 줄을 해야 성공하잖아요 이 사람의 좌우도 두 줄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누구의 인맥입니까 저의 인맥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소개했으니까 성공시켜줘야 될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좌우를 같이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런 식으로 봐줄 때가 두 줄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줄만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의 인맥을 이렇게 파트너의 우측에다가 등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이 바로 두 줄만 한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라인을 전개할 때 반드시 명단 작성을 해서 좌우 5대 5로 나누시고요 좌우 5대 5로 나눈 나의 인맥을 나의 좌측 나의 우측에다가 똑같이 등록하면서 라인을 전개해 나간다 라고 하는게 원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나만 하고 있으면 안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대로 복제를 해서 나의 파트너도 또 그 파트너의 파트너도 또 그 파트너의 파트너의 파트너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제 시스템을 완성해 나가야지만 우리는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줄 시스템을 복제를 완성할 때 우리는 모두 성공자의 위치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 라인 전개 강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잊지 마시고요 두 줄을 한다 두 줄만 한다 두 줄 복제 시스템을 완성한다 꼭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장님 사장님의 라인 강의 라인 전개 원칙 잘 들었습니다 네 두 줄을 한다 두 줄만 세 줄 네 줄 하는 분들 많은가 봐요 저는 두 줄도 버거운데 두 줄을 한다 그걸 또 파트너가 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죠 그래서 라인 전개 원칙 두 줄을 두 줄만 반드시 명단 작성을 통해서 좌우 그루핑을 해야지 올바르게 라인이 전개가 되어 되어 갈 것 같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어서 우리 서강인 사장님의 강의를 들은 소감 소감 듣고 이어서 바로 가겠습니다 액션 파이브 바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할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수 사장님 네 저도 저는 안내를 스폰서를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두 줄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두 줄만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인맥을 누구 도와주고 싶다고 다른 데다 달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맥은 딱 두 줄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해야 되는 것이 맨 처음에는 명단 작성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인원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아 다시 또 명단 작성 해야 된다 이것은 알고는 있는데 계속 실천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시간 잡아서 빨리 명단 작성 또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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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줄만 열심히 잘하고 계시네요 박수를 보내고요 또 다른 말씀 없으시면 액션 파이브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책과 VOD 제품 애용 그리고 사업 전달 제품 전달 해서 내가 요번은 꼭 한번 이야기하고 싶다 하는 내용들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설득 강요 세일리 마스터 서상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미팅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가만히 뭐 순서히 관계없죠 네 미팅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수요일마다 우리 이제 저녁에 9시 30분에 수영에서 미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날은 첫 초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얘기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 김종숙 사장님 파트너시죠 우측 파트너 홍은주 사장님 김종숙 사장님하고 홍은주 사장님이 열심히 초대를 하셔가지고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필리핀 센터에서 미팅하고 있을 때였잖아요 거의 끝나갈 무렵에 시영에서 9시 반에 같은 우리 시영 상가에서 먼저 개, 애견, 털 이렇게 미용해주는 미용사분을 한번 초대를 했는데요 홍은주 사장님을 잘 따르고 굉장히 같이 골프도 치러 다니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품도 구매해가지고 우리 화장품 앱슬루트 앰플도 구매해가지고 써보시고 여타 제품에 대해서 좀 관심을 보이시고 이러셨는데 성격이 너무 조용하시고 이래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 말 붙이기도 굉장히 어렵고 말도 잘 안 하시고 그날 의외로 초대되고 오셨는데 말도 잘하고 상당히 제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우리 미팅에 김종숙 사장님 회사에 대해서 쭉 프레젠테이션 설명하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들을 해결하면서 우리가 세미나 초대까지 얘기를 했는데 확답은 못 받았고요 저는 그래도 초대에 날짜 같은 걸 생각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지인이잖아요 홍은주 사장님 지인인데 내가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수당을 한번 탔어요 첫 수당을 한번 타셨는데 내가 수당을 타면 내가 이렇게 수당을 타면 나를 소개해 준 사람은 어떤 도움이 되는지 얼마나 가져가는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지인 같은 경우에 좀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내가 제품도 써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써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써주고 제품도 사주고 이러면 이 사람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 사람이 돈은 얼마나 더 이렇게 받아갈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내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해서 우리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을 기본부터 이렇게 잘 조금 조금씩 이렇게 낮은 수준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세미나에 한 3번에서 5번 오는 거다 세미나에서 한 3번 내지 5번 오면 전체적으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나는 설명을 잘 못하는데 이 세미나에 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을 쫙 본인이 판단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세미나에 꼭 이렇게 초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요일 시영 미팅 갈수록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김종숙 사장님하고 서장님 사장님 두 분이서 하는 것 같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한 명 한 명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4명이지요 조만간에 화면이 꽉 찰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대개 그 초대해서 오신 분이 마음이 되게 선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케팅 플랜을 꼭 제대로 이해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네 또 한 번 발표하실 분 누가 있을까요 네 나를 희망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지난 토요일날 상담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파트너분께서 본인의 파트너분이 지금 응덩이에 빠진 상황이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아니면 어떤 조언을 하려고 해도 그분에게는 안 들어간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응덩이에 빠진 사람은 본인이 손을 내밀기 전까지 내가 계속 억지로 끌어 당기려고 하면 나도 같이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이제 마음이 상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고 대신에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겁게 세미나 참석하고 또 세미나 내용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그 세미나 안에서 본 비전은 뭔지 내가 이 미팅에서 와서 새롭게 발견된 정보나 비전들은 무엇인지를 한 일주일에 두 번 너무 자주는 말고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만 꾸준히 문자로 안부인사 구조로 보내면서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을 때는 뭔가 처음에는 많이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분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할 때마다 맨날 부정적인 말씀 신세 확산,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지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다 이해는 돼요 그분 계속 그런 말씀을 듣다 보면 지치죠 그런데 애터미 사업은 사실 들어주는 사업이거든요 특히 상담의 핵심은 들어주는 게 90%고 10%만 내가 이야기하고 대응하는 부분인데 들어주는 게 핵심인데 근데 그분이 이제 파트너가 한 분이셨어요 근데 파트너가 많은 분은 그렇게 소고를 하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한 분의 파트너는 들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은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계속 신세한탄 듣고 제가 그 파트너 분의 신세한탄은 들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저도 사실 그분의 말을 계속 들어주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뜻 그래도 들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지나치게 공감을 하고 있나봐요 그래서 내가 다른 분들보다 더 에너지 소모가 많고 더 빨리 지치나봐요 그거를 조금 수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스스로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금보닝 애터미에서 들은 내용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내가 답을 주기 전에 김경란 수다마스님이 그러셨잖아요 답을 스폰서에게 찾으려고 하지 마라 내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라 스폰서에게 운전하지 마라 정답을 스폰서에게 찾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토요일날 상담했던 부분을 생각나면서 아 정말 그분이 스스로 답을 찾았구나 나한테 얘기를 하면서 안에서는 스스로 답을 찾고 있었구나 아 정말 리더로서 마인드셋이 대신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과 동시에 스폰서로서도 파트너에게 너무 많은 조언을 해줄 필요가 없겠다 우리는 다 성인이니까 잘 들어주기만 하면 그분이 잘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안에서 답을 찾고 반성도 하고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신세한탄을 많이 했던 그 파트너분도 오늘 굿모닝 애터미를 들었으면 얼마나 좋으실까 스폰서에게 할 상담은 신세한탄이 아니고 비즈니스적인 상담을 해야 된다 라는 이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스템에 관측시키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정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파트너와의 상담 이야기 말씀 잘 들었고요 역시 경청이 답이다 역시 경청이 답이다 그런 내용이 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역시 시스템에 안착되어서 본사 시스템이든 우리 센터 시스템이든 시스템에 안착해서 들어오는 게 답이다 100% 맞는 말씀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지금 말씀 안 하신 분이 누가 있나요 김종숙 사장이 말씀 안 하셨는데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애플펜온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우리 홍은주 사장님이 급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플펜온하고 지금 타사 애플펜온하고 이거 가격 비교가 이게 포를 쌀수록 너무 싸다 우리 건 좀 비싸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야 우리 베베두 사장님이 그 이야기를 했대요 쿠팡에서 보고 이제 가격 비교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기다려 보라고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유튜브에다 쳤어요 우리 애터미 애플펜온과 타사 제품 비교하니까 우리 애터미 딱 비교해서 나온 우리 애터미 사업자가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마침 그분이 지목한 거 하고 딱 비교를 해놨어요 그람 쓰는 우리 거보다 2g 더 많더라고요 많고 가격은 이게 그냥 한 박스를 사면 우리 게 좀 싼데 여러 박스를 사면 그게 더 싼 거예요 그래서 딱 비교를 하니까 그것은 타사 제품은 딱 접시에 담아놓으니까 일단은 물이 좀 많이 나오고 색깔이 연하더라고요 그 폴리페놀 성분이 좀 작은 거 같아요 근데 그람 수에 있어서는 뒤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것은 딱 하니까 탄력이 있고 탱탱하고 색깔도 다르고 그래서 걔는 흐물해서 딱 잘라져 버렸는데 우리 거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주면서 아 이거 보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것도 똑같은 젤리 형태고 그냥 보지 않고 그람 수만 보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 이거 애플페놈 이거 타사 제품이 더 나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홍은주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랑 마찬가지로 딱 절대 제품이라는 것을 신뢰를 하고 있거든요 어? 이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 그렇죠 그럴 리가 없죠 우리 건 우리 건 뭔가 다르죠 그러면서 이제 비교해서 알려줬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왔어요 야 야 너 이리 와봐 그러면서 이거 동영상 봐봐 너 이거 맞지? 그러면서 야 이렇게 다르다니까 우리 애터미가 아 그러니까 나 우리 거 샀잖아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이렇게 우리 홍은주 사장님이 애터미에 대해서 절대 제품을 신뢰한다는 게 너무 좀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러한 그 절대 신뢰하는 자가 사업을 할 정말 이렇게 기본 자세가 되어 있다 이거 생각 하나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폼롤러로 이렇게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제가 가슴이 아팠었어요 그래갖고 나는 무슨 병이 있나 해서 그랬는데 이게 그 팔을 이렇게 판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네 마침 그 이제 제가 폼롤러를 이용한 우리 슬림바디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폼롤러를 이용해서 이 어깨가 안 올라가는 걸 풀어주는 운동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폼롤러를 이용해서 이 날개죽지 여기 풀어주는 거 그 다음에 앞 근육 여기 풀어주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게 딱 몇 분 안 되거든요 한 2, 3분 되는데 그걸 했더니 너무 팔이 정말 팔에다가 기름칠한 것처럼 너무 부드럽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덕 사장님이 이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잘 안 올라가고 이게 뒤로 잘 안 적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서마신 한번 먹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폼롤러를 이용한 운동을 보고 그분한테 딱 전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슬림바디 챌린지 이걸 통해서 새롭게 이러한 운동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도 이렇게 몸에 좀 안 좋은 분들 그리고 제가 그 운동을 하면서 뒤에 뭉친 등근육 있잖아요 등근육도 뿌드득 뿌드득 소리가 나요 오른쪽이 안 좋으니까 주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풀어졌어요 그래서 이 폼롤러를 이용한 이 슬림바디 챌린지 운동을 하면 참 도움이 많이 되겠다 해가지고 영상도 추천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이 감동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국 사장님의 제품 내용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혹시 애터미는 제품이 일을 한다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제품을 열심히 쓰면서 어떤 그 감동으로 감동을 전하면서 자기의 어떤 사업이 성장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또 내가 이 이야기는 꼭 한 번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고요 없으면 오늘 미팅을 마칠까 합니다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프로펙타민은 식후에 먹어야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펙타민 식후에 먹고 우리 혈당 끝 여주도 신제품 나오는 거 기대가 좀 됩니다 오늘 그런 미팅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제 강의는 누가 하죠? 네 그건 모르겠네 김종국 사장이 무슨 내용을 하시나요? 마인드셋 다음 우리 월요일 또 강의에 김종국 사장님의 마인드셋 강의를 한 번 또 아주 또 기대가 됩니다 강의를 먼저 잘 하셔가지고 기대가 되고요 오늘 우리 에이스 줌 미팅은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칠 때 구호를 외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구호는 나는 한 달에 이력 받는 임페를마스터다 우리 세 번 해치고 하시는 거 알지요? 구호 준비 구호 시작 나는 한 달에 이력 받는 임페를마스터다 나는 한 달에 이력 받는 임페를마스터다 나는 한 달에 이력 받는 임페를마스터다 화장 감사합니다 상상 상상